금방 월요일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숙소는 없었다 맞나? 일단 가볼게요 이렇게 이럴 오르막길이라고? 저 오르막길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서워요, 사업 안쪽으로 가시는 분이 아 몰라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 차 먼저 이동해서 저쪽으로 가요? 네. 외투가 있었어요. 이러고. рез지 않아서 타르기. 가시기. 고소하고. 대박이야. 소통에 찍는 거. 소통에 찍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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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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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다가 제 놀이터를 만들게요. 오랜만에 네이처와이크 의자 가져왔어요. 내 무게를 견뎌준 되게 오랜 친구 같은 아이예요. 아끼는 아이. 조립해 줄게요. 여러분 근데 저 이거 마이크 샀거든요. 드디어? 근데 잘 들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중간 테스트를 하고 올게요. 잘 들리나? 이것도 네이처와이크 테이블이에요. 경량 테이블인데 백패킹을 갈 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백패킹 갈 때 누가 이렇게 큰 테이블로 가져가요? 이거 완전히 무슨 대식탁이에요. 백패킹용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무거워 못 가지고 가. 결국 중복지출에 잘못 썼던 이야기. 근데 또 하나 사면 또 이럴 때 또 잘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속하니까. 됐는데 뭔가 다 이틀. 됐어요. 편해요. 이 안에 또 있을 건 다 있어. 이 아래 메쉬 있는 게 은근 생각보다 진짜 편하거든요. 지쳐버렸어요. 콘텐츠 오랜만에 쳤더니 생각보다 빨리 지쳤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목 날로 샀어요. 그리고 장작은 지금 여기서 사왔어요. 저게 12,000원이에요. 되게 비싸. 일단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요. 일단 옥수수동동 먹어보겠습니다. 톡 쏟은 옥수수동동. 제 눈앞에 고양이 있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죠? 예뻐. 썰렁하게. 음 맛있구나. 옥수수동동 되게 맛있다. 짜잔. 짠. 이렇게 가나와요. 안에가 안에가 얘를 이렇게 열고 그래야 또 이런 이렇게 어잉? 뭐부터 빼야 되는 거야? 뭐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열어봐. 이게 이게 제일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된대요. 이렇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응? 응? defined. 이렇게. 이렇게. 핫. 혀. 좌. 무섭. 그치만. 무슨 생일에. 긁저히, 으흠 이따가 해지면 영화 보려고 저거 빔도 설치해놨어요 물을 짚어서 밥을 먹어볼게요 첫불이에요 첫불 짚어서 남은 구체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 캠핑 때까지만 해도 더웠거든요 반팔 입고 있었고 덥다고 막 그랬는데 웬열 엄청 추워요 지금 추워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거 불 피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첩불이에요 첩불 여기 여기 뇨뇨뇨뇨 그 와중에 불 너무 이쁘당 아직 위로 연기는 안 나왔어요 어 나온다 오 오 지금 조금씩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네요 일단 잘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곱창하고 곱창 샀어요 곱창이 좀 당겨서 곱창으로 갈게요 곱창 세트로 곱창 세트로 곱창 이렇게 보면은 곱창 세트로 중간중간 좀 굵은 것도 섞여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얇아요. 지금 저쪽에다가는 영화관 설치해놨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에서도 별로 티가 안 나네. 놀아볼게요. 여러분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맛있어요. 어떡해, 이렇게 목 없는 귀신 같아요. 패딩 못쓰겠구먼. 내 목이 이렇게나 있는데. 밤 되니까 모기들이 좀 날라다녀요. 귀찮은데. 이제 밥을 먹어야죠. 볶음밥. 기다려 볼게요.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맛있어, 진짜. 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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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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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밖에서도 다 보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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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먹으시죠? 드셔봅시다 커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I would launch a thousand ships just to be about your lips tell them all to sail away just to see you everyday oh my, oh my, oh my da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저기 괜찮더라구요. 가족들끼리 올거면. 여기 괜찮았거든요. 우리 조카들 데리고 오기. 이게 B10하고 B11번 이렇게 두가족 사이트인가봐요. 되어 있어요. 지금 설거지 열리면서 한번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실 관리소 있는 곳인데 모양은 깨끗한데 내부는 깨끗하지 않아요. 내부는. 밤하늘은 안 봤어요? 별 봤어요. 봤죠? 네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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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